네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이거를 올해 3월에 이 점 봐도 저거 일을 안 하셨네요 초반에 하다가 네네 부모님 사업 좀 도와드리느라고 아 그럼 아예 그냥 차를 세워놨어요? 네네 아유 너무 아깝네요 그러니까요 네 차는 주행고리도 짧고 이런 것들은 오래 안 걸려서 네네 그렇게 넘버하고 통째로 파시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구비서류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예 요거 준비 다 되시면 네 저희가 기사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 네네 서류 챙겨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차 받고 연락을 드릴게요 아 언제쯤 사장님이 서류 준비되시면 오늘이라도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서류 준비하고 연락드릴게요 네 구비서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